오케이 그래서 혜리가 부카 15 하기로 했어영 아참 여긴 없지? 리포트를 봐야지 그래서 폰을 바꾸는 바람에 그럴 때 선생님한테 톡으로 물어보면 되요 어떻게 하는지 음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뼈는? 그렇지 보음 쓰는 법은? 그렇지 보음 뼈보음이죠 무슨 시죠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죠 무엇 뼈 보음 오케이 그 다음에 역할 임무는? 음 그렇지 좀 더 자신감 있게 뭐라고? 로우 역할 임무는 뭐가? 로우 쓰는 방법은? 그렇지 다음 보니까 오우가 오우 되는 애들 쭉 모아놓은 거 같아 그치? 15에선 오우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고 있다 로우 그 다음에 구멍은? 호우 쓰는 방법은? 그렇지 호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장미는? 로우 목으로 쓰는 방법은? 로우ce 로우 Теперь 항상 오우는? 로우 로우 조우는? 오우set 로우 로우 뼈 Cone. 쓰는 방법은 Cone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자세 뭐 사진 찍을 테니까 뭐 취해봐 이러죠? Pose. 쓰는 방법은 Ser. Pone. Pone이 아니고 Pose죠. Pose. 그 다음에 전화는 Pone이 아니고 Pone. 쓰는 방법은 Pone이겠다고 Pone. 선생님이 Pone이 아니고 Pone 해야된다 했지 Pone. 그치? 그럼 이게 아니고 뭐지? 다시 써볼까? Pone이 아니고 Pone이니까 왜 F 소리 되지? F-O-N-E. 그치? F-O-N-E 하면 Pone 되지만 전화는 아니지. F-O-N-E. 그치? F-O-N-E는 아닌데 F-O-N-E는 소리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F-O-N은 아닌데 F-O-N-E는 소리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F-O-N. 너 F-O-N 바꿨다며? F-O-N 이건 바꾼 거지? 이걸 바꾼 게 아니고? 이것도 바꾼 거 아니야? F-O-N. 자 h가 뒤에 붙는 시리즈를 한번 또 정리해야 되겠다. ph는 ph는 그 다음에 ch는 그 다음에 sh는 th는 th th 우리말에 안나오는소리 우리 한글에 안쓰는소리 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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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홍철이 쓰는소리 노홍철이 티비에 잘 안나와서 여러분도 잘 모르죠? 그렇습니까? 노홍철 보고 디귿 발음시키면 맨날 예를 들어서 다리미 노홍철한테 발음시키면 다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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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중에 한국사람들 중에서 디귿발음을 혀를 살짝 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르습니다. 그러면 이 발음이 되는거야. 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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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전화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잉 됐습니까? 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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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re 친구들한테 니 머리 스폰''이다 이러면서 난 뭔소리인지 잘알아 싸우고 재밌죠? 아닌다 그러지마 혜린 착하니까 안 착하다 그럴 리가 없다 못됐다 나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물 뿌리는 호스는 호스고 쓰는 방법은 그렇죠 호스 오케이 이건 뭐지 이건 호스 이건 뭐지 호스 호스 뜻이 뭐였더라 말이었죠 호스 호스하고 호스하고 다르니까 조심 마시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막대기는 뭐라고 호울 호울은 구멍 아니었어 호울 요거 똑같이 있는데 이게 다른데 그렇지 폴 쓰는 방법은 그렇습니까 폴 이렇게 쓰죠 폴 오케이 그 다음에 두더지는 모 쓰는 방법은 저 왼쪽 엘이 뭐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험친구에 대해서 후회는 없나요 어 두 개를 안 적어버렸다 딱밥 맞으면 되겠네 그러면 감사합니다.